가자 부산 지금 부산 지금 떠나자 부산 우리도 돌아가게 이릉이다 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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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원입니다 이름은 모찌에요? 모찌 모찌 야수마입니다 일본 일본은 개그맨입니다 모찌 싫어 흐름 싫어 흐름 싫어 정말 싫어 웃어주고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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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거 뭐예요? 괜찮? 뽕롱이? 너무 맛있다 꼬이! 오다! 키토? 키토? 진짜? oh 키토 역시 좀 서서 그 다른 맛으로 해야 돼 왜 없어 솔찡 네,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얇다네. 네, 즐거워요.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게 심리오셔도 되는데 이거를 배를 잡아서 바늘을 끼치지 말고 바늘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빨리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다가 저걸 잘 모르고 내려간다 싶으면 그때 팍 꼬리셔야 돼요. 저를 잘 보게 하시다가 이렇게 꼬리셔야 하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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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가시죠! 가시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을 롤 맛있어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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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집중! 저거 집중! 발에 발에! 왔어! 뒷길을 던져서 좀 유행하고 그렇지! 아! 자리 자리! 자리 자리! 네! 더 늦은! 무늬 좋아 정말 긴 분이 좋아 산라 대학생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버스팅하고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자꾸만 보여. 어떡해, baby. 비비비. 해운대시장. 왔어요. 아. 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네. 다! 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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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맛있다. 너무 예뻐. 네. 시켜서 어때요? 이거 먹고 싶어요? 네. 다. 이네, 이네. 이거. 맛있어요? 네. 네. 이거 먹고 싶어요. 네. 안아주세요.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이다! 뭐 먹을래? 아시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형. 그리고! 이거 뭐야? 저거 꼼장어. 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돼지 굿밥! 돼지 굿밥! 내가 돼지 굿밥! 이분이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러브싸? 응!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자, 야스쿠트 오시겠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오늘 치즈 있고 치즈 있고 하늘바스 있어요. 소스? 칠리. 네, 칠리. 네.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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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와, 국백,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일본어 좋은데? 나라입니다. 오, 진짜? 솜구가 되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해? 오오. 네. 연재문입니다. 연재문. 네. 띠리 션.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떡볶이 너무 맵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알아주세요 네 네 오늘 텃트에 다뵈 가비이 있나 오뎅도 맛있게 보이네요 오뎅이네 그녀말에 다뵈이 있나 네 오이 이거 너무 심해 우와 맛은 아직까지 맛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들었지 않은 이리 먹은 게 인기 개그맥 좋아해 맛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민빵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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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이 민빵되고 버릴 거야 맛있다 제사토 확실히 마무리는 하시네요 제사토 주세요 드세요 으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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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장 최고. 비비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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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이제 집에 가요. 뭐니? 먹었고, 놀았고, 먹었고, 놀았고, 먹었고, 먹었고, 먹었고. 그냥 집에 가시면 서운하죠. 집에 가요. 이제 집에 가요. 아닙니다. 네, 진짜? 네. 이제부터 진짜 미션을 하셔야 해요. 미션? 네. 네. 네, 다. 뭐예요? 에이? 진짜? 네. 아니에요. 맞이돼. 무리. 무리. 야수ист이라서는 일본에서 최고의 대금은 아니에요. 네네. 일본이 없어요.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일본에 없어. 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시죠. 가자. 네. 시작! 시작! 일본어 하세요. 네, 네. 일본어... 아, 저요? 일본어 하세요. 네? 일본어 하세요? 저는 안 되잖아요. 안 돼? 네. 비디오 안 돼. 네. 일본어. 아, 일본어? 네팔. 네팔. 일본어 하세요? 일본어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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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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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で勉強しました。 勉強した? すごい!めちゃくちゃうまい! もう一度ないです。 何で勉強したんですか? 留学? 留学で? どんぐらいいたんですか? 3年ぐらいです。 3年も? はい。 いつですか? 何年前? 今36歳なんです。 一緒い。 一緒い。 26歳ぐらいになった。 10年前ぐらいになった。 10年前ぐらいになった。 知らな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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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すすめ店は、いっぱるこぶちゃんという。 いっぱるこぶちゃん。 はい。 今から食事一緒にしませんか? え?ごめんなさい。 今日は約束があるので、奥さんの約束がありますので。 奥さんの約束がありますので。 そうなんですか? どうもすいません。 いえいえいえ。奥さんは。 奥さんは日本語できないんですよ。 えー、みやんはむんだ。 嬉しい。 嬉しい。 日本語喋れる人いてすごい嬉しい。 でもミッション、失敗。 ミッション、失敗。 ミッション、失敗。 嬉しい。 ごめんねんねんは。 難しい。 ち ass never met。 ごめんねん。 ごめんねん、すいませんね。 수고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안 돼! 안 돼! 일본지는 어디다? 일본 가요! 일본어 하세요? 어디에 또 왔어요? 여기,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진짜? 봉사활동. 맛집? 해운대 맛집. 기장곰장어. 고문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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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저쪽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 소방 봉사단체. 불놀이 하시는 분들 위험한 거 조금 나오시라고 하고 이런 거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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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본. 아, 일본. 일본의 리헌진입니다? 일본의. 아, 좋습니다. 일본 개그매의 인물입니다. 아, 나도 한국의 개그매. 아, 저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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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지? 이벤트? 衝撃場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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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그맨이 여행을 왔나봐요. 오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야스무라상이라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거든요. 그 남자분인데 옷을 거의 다 안 입고 개그를 하세요. 뭐라고 말이 되나요? 그래서 수영장이니까 해수욕장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그인데 근데 혹시나 자극적인 개그, 평소에 TV에서 볼 수 없던 개그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쿨하게 세계적인 개그맨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괜찮으시죠? 야스무라! 옥션에 가시마! 야스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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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카카 아까르 야스무라 이문이다! 일본 개그맨 이문이다! 잘 부탁합니다! 야스무라! 야스무라! 야스무라가 pitch 신선한 패러 저 너무 감동했어요 빛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꼭 한 번 신세를 갖겠습니다. 일본 가가 가지구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야스무라 최고! 수고하세요 미디야 대성공 갑자기 이렇게 공연을 하시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일찍 나오고 싶다 정말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정말 대성공 대성공이 많다 네 대성공 오늘 어떠셨어요? 미션 깊이 미션 깊이 미션 깊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인도 많이 오세요 안심하세요 일찍 오세요 안녕 잘 먹으세요 진짜 진짜 잘 입을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새로운 개그 아주 재밌는 개그를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고 수고할 것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